네, 지난 시간에 우리 자료구조에 선형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스택과 큐와 데크 관련해서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선형구조가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네, 그거부터 또 한번 학습을 시작을 해 보실게요. 바로 리스트라는 구조입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저장되어 있는 구조, 선형구조 중에서 리스트라는 구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에 자료를 저장하는 선형리스트 구조에 해당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료의 포인트로 연결을 하는 연결 리스트 구조에 해당하는 게 있다.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물리적으로 연속된, 물리적으로도 연속된 공간이 확보가 돼서 자료를 선형적으로 저장을 하는 선형리스트 구조에 해당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포인트로 연결하는, 포인트로 연결한다는 건 뭐냐면 위에 설명하고 있는 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셨을 때 포인트로 연결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은 비연속적인 건데 다만 자료 자체가 포인트로 연결해서 이런 거죠. A 다음에 B, B 다음에 C면 A가 B의 포인트를 갖고 있고 B가 C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마치 우리 비상연락망처럼 그렇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연속된 공간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자료가 저장되는 구조 자체는 연속적인 선형구조의 형태다. 라고 해서 요거는 포인트로 연결한다라는 의미에서 연결 리스트 구조다.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리스트 구조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연속적인 거고 물리적인 공간도.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는 물리적인 공간은 연속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자료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이제 이해해 주셨다면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내용 한번 살펴보실게요. 선형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배열이라는 거예요. 배열. 배열에 해당하는 거는 연속적인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다. 그러니까 저장 공간 자체에 연속적인 공간이 미리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에 대한 게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얘는 연속된 공간에 저장을 하는 거니까 기록 밀도에 대한 게 높다. 기록 밀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의 공간이 있더라. 근데 배열의 형태로 자료를 저장하려고 한다. 근데 이때 10개 자료를 저장할 거다. 그러면 이 공간상에 실질 물리적 공간에도 10개에 해당하는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A를 넣고 여기에 B를 넣고 C, D, E, F를 쭉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록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조밀하게 다다다다다다 붙여서 저장을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록 밀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 형식과 크기가 동일한 데이터 형식이나 크기가 동일한 기억 장소가 연속적이다. 그러니까 A, B, C, D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A가 들어가는 공간의 크기, B가 들어가는 공간의 각각의 크기 데이터 각각의 요소가 들어가는 공간의 크기가 서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형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A, B, C, D 문자가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1, 2, 3, 4 숫자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숫자가 들어가도록 하든지 전체가 다 그 다음에 문자가 쭉 들어가도록 하든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나요? 공간이 있는데 연속적으로 잡았는데 A도 들어가고 1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 숫자도 들어가는데 문자도 들어가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변환을 해서는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얘가 오로지 우리가 생각하는 보여지는 그대로의 숫자가 아닌 거예요. 문자로 변환해서. 그러니까 문자는 문자 형태로 숫자는 숫자 형태로 이렇게 형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섞여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형식과 크기가 동일한 기억장소와 연속적으로 활당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사용할 공간을 정적으로 미리 확보를 해라. 금방 제가 10개 데이터를 넣을 거다 그러면 10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 확보가 미리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적으로 아예 고정적으로 처음부터 데이터 10개 넣는다고 그러면 10개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지 확보해볼게. 확보 딱 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 넣고 B 넣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자료의 저장 인덱스를 통해서 임의의 원소에 대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검색 효율에 대한 건 좋다. 검색 효율이 좋다. 무슨 얘기냐면 인덱스는요. 우리 스택 할 때부터 인덱스라는 표현이 나왔죠. 데이터가 있는 위치예요. 그게 인덱스예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의 위치, 인덱스, 주소 0번이다. 이런 식으로 매기거든요. 그럼 그 뒤에는 차례대로 매기는 거예요. 0번부터 매겼어요. 그럼 두 번째는 1번, 그다음은 2번, 그다음은 3번 이렇게 10개 데이터면 0, 1, 2, 3, 4, 9번까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인덱스가. 그러면 여기에서 자, 임의의 원소에 대한 접근을 한다. 뭘 통해서? 인덱스를 통해서 3번 데이터, 3번 지점에 있는 데이터 찾아갈 거야. 그러면 3번이라는 지점을 찾아가면 어, D라는 데이터 여기 있구나.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나는 9번에 있는 거 찾아갈 거야. 그러면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임의의 원소에 대한 접근을 인덱스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검색에 대한 효율은 좋다. 바로바로 찾아가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 부분에서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집을 바로바로 찾아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료의 삽입이나 혹은 삭제에 대한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동을 해야 돼요. 자료 이동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배열이라는 연속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자료를 저장하는 선형 구조잖아요. 그러면 얘는 밀집시켜서 공간이 비어진 게 없이 다다다닥 붙여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삽입이나 삭제를 한다는 거는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상태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현재 어떻게 저장돼 있었느냐 A, B, C 이렇게 저장된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어, 나 B라는 데이터 없앨 거야. 삭제를 할 거야. 그러면 B라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열에 해당하는 선형 구조 운영엔 반드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순차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B에 해당하는 게 빠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A가 들어가 있고 중간에 띄어지고 C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 자체를 하진 않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얘를 채우기 위해서 그 뒤에 데이터들이 쭉 있었어요. 이거를 이 공간을 싹 다 채우기 위해서 땡겨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재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는 땡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간, 빈 공간이 없게끔 다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데이터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서 삽입하거나 삭제를 할 때 기존의 자료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중간에 데이터를 끼워 넣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끼워 넣으려면 중간에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뒤쪽으로 밀어내야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간이 생긴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삽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이동을, 기존에 있는 걸 자료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색에 대한 부분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좋지만 인덱스로 바로바로 찾아가니까 근데 데이터에 대한 삽입과 삭제를 했을 때는 기존 데이터를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특징적인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선형 리스트 구조에 해당하는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연속되지는 않았지만 링크 연결을 통해서 링크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선형적으로, 연속적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는 게 바로 연결 리스트였어요.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주소, 링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소를 통해서 나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올 것인지에 대한 거를 알고 있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노드는 데이터 필드 부분과 링크 필드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이때 링크 필드라는 거는 후속 노드가 저장된 주소입니다. 후속 노드의 주소. 여기서 이제 노드라는 표현은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장된 곳. 그러면서 이제 이 노드에는 이 노드에는 자신의 데이터값 이것도 있지만 나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올 건지 그 데이터의 주소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그래서 얘는 그림의 형태로 그려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A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라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A라는 데이터 다음에 B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A데이터는 B데이터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B데이터의 주소가 백번지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A데이터는 여기에 링크 필드에 해당하는 부분에 백이라는 번지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B라는 데이터로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주소가 백번지라는 거잖아요. 홍길동이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홍길동이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데이터가 백번지를 갖고 있으니까 백번지 지점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A데이터 다음에 B데이터로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C라는 데이터가 있더라. C데이터의 주소가 200번지더라. 그러면 B 다음에 만약에 C로 연결되도록 하려면 B의 입장에서는 링크 필드에 바로 C의 주소인 200번지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요. 200번지를 알고 있으니까 200번지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200번지 찾아갈 때 누굴 만나요? C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링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후속 노드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때는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와 실제 저장되는 물리적 공간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도 제가 그림을 그릴 때요. 이게 저장 공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A가 들어가 있는 공간, B가 들어간 공간, C가 들어가 있는 물리적인 실질 공간은 이게 쭉 연속되어 있다는 보장은 없죠. 아까 배열하고 많이 다르죠. 배열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시면 완전히 연속된 공간은 A 다음에 반드시 B가 연속적으로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얘기예요. 이게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결 리스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겁니다. 자, 이 얘기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집, 옆집, 옆집의 개념. 그래서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가 바로 옆집, 옆집, 옆집의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옆집, 옆집은 아니에요. 다 각각 떨어져 있는 공간에 살아요. 그런데 이제 A가 B의 주소를 알고 B가 C의 주소를 아니까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서 해당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고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연속적인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얘는 그냥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노드의 삽입이 필요하면 저장 공간을 동적으로 자, 이때 보시면 아까 배열하고 비교가 되죠? 배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저장될 공간을 미리 정적으로 확보를 해놔야 된다. 미리 미리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미리 확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ABC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가 뭐 들어올지 아니면 데이터가 또 삭제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D라는 데이터가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공간 확보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 꼭 연속적인 공간 아니어도 되니까. 남아있는 공간 어디든. 공간 확보해서 D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데이터 다음으로 D가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 주소를 알려주면 돼요. 나는 500번지다. D는 확보된 공간의 위치가. 그러면 C한테 500번지 링크필드에 갖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D한테로. 그렇죠? 그러면 연결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삽입을 할 때 저장 공간을 동쪽으로 활동하면 돼요. 활당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효율적이죠. 미리 이제 공간을 막 다 확보를 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노드를 삽입하거나 삭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아까 우리 배열하고 이제 차이가 많거든요. 여기서. 노드를 삽입하거나 삭제를 할 때도 링크필드의 정보만 조정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리적인 저장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도 우리 배열 같은 경우는 만약에 B를 삭제를 했다? 그러면 이 삭제한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 이동이 필요했던 건데 얘는 예를 들어 나 B 지울 거야. 그러면 이거를 B를 지웠으니 이걸 어떤 땡기고 이게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다 비연속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은 다 비연속적이거든요. 아니요? 나는 B를 지울 거야. 삭제할 거야. 그러면 뭐만 조절하면 된다는 얘기냐 하면 얘네들의 알고 있는 주소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 그 말은 A가 B의 연락처를 알고 B가 C의 연락처를 알고 C가 D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B가 중간에 빠졌어요. 우리 멤버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빠진 채로 만약에 내버려두면 뭐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아 그래? 그러면 A, 네가 C의 연락처 알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너 이거 B의 주소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제 빠졌으니까. 그러면 얘는 B의 주소는 네가 알 필요가 없어. 누구 주소 알면 돼요? C의 주소 알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200번지로 번지, 링크필드에 번지를 바꾸는 돼요.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중간에. 내 쪽으로 접근하는 애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200번지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A 다음으로 접근하게 되는 데이터는 200번지를 찾아갔더니 누가 있어요? C가 있네요. 200번지 찾아갔더니 C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다음에 D를 찾아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링크필드의 정보만 조정하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저장 위치까지 막 얘처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연결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앞에 배열에 해당하는 형태하고 좀 비교가 되시죠? 자, 그거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배열 쪽하고 이제 이것도 비교를 여러분이 조금 같이 하시면서 지금 연결 리스트하고요. 그다음에 배열에 해당하는 이 연속적으로 저장되는 배열 구조에 해당하는 거하고 특징이 상대적인 부분에 대한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비교하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섞어놓기 정말 좋아요. 이게 연속되어지는 배열의 특징이냐 물리적인 공간이 연속되는 배열의 특징이냐 아니면 연결 리스트의 특징이냐라고 했을 때 섞어놓기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비교하시면 딱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거는 연결 리스트에 대한 얘기죠. 링크필드가 모든 노드마다 확보되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열처럼 선형 리스트 이거에 비해서는 기록 밀도에 대한 부분은 떨어진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셔도 얘는 드문드문 공간을 확보해서 쓰면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 외에 링크필드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만 있으면 돼요. 따로 뭐 포인트가 저장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죠. 따로 운영되는 게 없죠. 필드가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 같은 공간 크기를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배열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기록하는 기록 밀도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공간이 10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데이터 10개를 저장할 수 있다. 배열은. 이렇게 가정하면 얘는 10이라는 공간이 있지만 그 중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과 또 주소가 들어가는 공간까지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이만큼 공간이 쓰여진다. 라고 가정하면 10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이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노드의 개수로 따지면 5개밖에 저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만큼의 공간이 들어가니까 근데 얘는 데이터 하나 들어가는데 1만큼의 공간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10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밀도에 대한 부분은 배열적이 훨씬 더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특징을 비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드의 링크 정보를 이용해서 순차적인 탐색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A에서 주소를 누굴 것 갖고 했지? 그러면 B로가, C로가, D로가 이렇게 했잖아요. 뭘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링크 정보를 이용해서 순차적인 탐색을 하는 형태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의 노드로 접근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부분은 선형 리스트보다는 느리다. 이미의 노드로 간다는 건 뭐냐면 A 다음에 B, B 다음에 C 이렇게 접근은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처음부터 C로 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C로 가고 싶긴 하지만 한 번에 C로 접근이 안 되죠. A를 통해서, B를 통해서, B 다음에 이제 C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순차적인 탐색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링크 정보를 통한 순차적인 탐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인덱스로 바로바로 접근하는 선형 리스트, 배열 구조에 해당하는 이 선형 리스트보다는 접근에 대한 속도는 느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완전히 거꾸로 됐죠. 얘는 삽입 삭제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삽입 삭제는 굉장히 편한데 이미의 데이터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배열보다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다, 느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특징적으로 만약에 A가요, 주소에 대한 값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주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후속 노드에 대한 주소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접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바로 그런 거. 그래서 링크가 단절이 되는 경우는 그 경우는 후속 노드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 주소를 모르니까 못 찾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노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연결 리스트도 종류를 좀 나눠놨거든요. 단순 연결 리스트. 제가 그림을 그려도 그러니까 지금 뭐 A 다음에 B, B 다음에 C 이렇게 주소를 갖고 있는 하나의 노드의 데이터 값과 그 다음에 링크 필드의 값을 갖고 있는 이런 단순 연결 리스트 구조 그 다음에 원형 연결에 대한 건 뭐냐 하면 맨 앞에 거하고 맨 끝에 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A 데이터 다음에 B 있고 B 다음에 C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딱 끝나면 단순 연결. 그런데 이제 맨 끝에 있는 노드가 이 링크 필드에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얘가 A인데 A를 가리킬 수 있는 주소를 갖고 있더라. 그러면 이게 원형으로 돌고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원형. 그 다음에 이중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중은 후속 노드의 주소만 갖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링크 필드가 하나를 더 링크 필드를 만들어서 링크 필드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후속 노드를 가리키고 하나는 나보다 앞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뒤에 거 가리키고 하나는 앞에 거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뒤에 있는 노드끼리 서로서로 가리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중에서 원형으로 가면 이중 상태인데 또 끝단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겠죠. 네 그러면 이중 연결. 어때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형태의 이제 연결 리스트 구조 또 종류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어때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료 구조 중에서요 크게 나누면 선형 구조하고 비선형 구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선형 구조에 대한 스택부터 이제 출발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 특징 이렇게 나눠서 확인을 해보셨잖아요. 여기까지가 선형 구조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선형 구조에 해당하는 형태들이라고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거하고 지금 학습하신 것까지 자 다 끄집어내서 이제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이 푸시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스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찾아 봅시다. 입출력이 한쪽 끝으로만 제한된 리스트이다. 리스트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선형 구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때요? 한쪽 끝에서 입력과 출력이 일어나는 우리 박스 형태의 스택. 맞죠? 자 헤드와 테일의 두 개 포인트를 갖고 있다. 이때 보시면 헤드에 대한 부분은 프론트라는 표현. 테일에 대한 부분은 리어라는 표현. 이제 이게 종종 프론트 리어를 대표적으로 쓰긴 하지만 헤드와 테일, 머리와 꼬리 포인트. 그러니까 결국은 두 군데 포인트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표현에 대한 게 조금 달라져도. 근데 그래도 여기는 프론트와 리어라는 표현을 써놨죠. 자 이렇게 두 개 포인트를 갖고 있다.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스택이 아니라 두 번째로 나왔던 바로 Q에 대한 설명이었죠. 스택은 어떤 포인트라고 해야 돼요? 탑 포인트 한 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가 잘못된 설명이구나 하고 바로 찾으실 수 있죠. 어때요? 특징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도 계속 보시면 LIFO, 라스틴, 펄스,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쵸? 더 이상 삭제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면 언더플로우가 되는 거야. 데이터를 더 이상 넣을 수 없어. 오버플로우. 데이터 더 이상 빼낼 게 없어. 언더플로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맞죠? 네. 그래서 스택에 대한 특징입니다. 어렵지 않게 정답 맞추셨죠? 네. 이렇게 이제 정답 하나씩 맞춰가시면 5점씩 확보가 되시는 거예요. 5점 이제 확보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한 번 보시죠. 스택을 이용한 연상과 거리가 먼 거. 이거는 이제 우리 스택하고 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응용하느냐. 어느 분야에서 쓸 거냐. 이거를 이런 자료 저장 구조를 어디에서 쓸 거냐.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 그래서 스택에서는 어디에서 응용한다. 처음에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서브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브루틴 혹은 인터럽트가 발생된 이런 상황에서 갔다가 돌아와. 내가 원래 있었던 자료로 돌아와. 그게 뭐였어요? 복귀 주소. 그렇죠? 복귀 주소부터 일단 활용되는 거 나왔었죠. 복귀 주소에 해당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계산식에서 후의식. 이거는 이제 조금 뒤에 가서 후의식이라는 거 바로 나오거든요. 후의식에 대한 연산.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깊이 우선 탐색일 때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사항 없는 거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어? 선생님 2번에서 재기 호출이라는 거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 서브루틴 호출하는 거 있죠. 어? 서브루틴 호출하는 거. 서브 서브루틴 그 다음에 서브 함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기 호출. 재기 호출은 사실 자기가 자신의 함수를 또 부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함수에 대한 호출이고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모두 다 스택이라는 공간에 복귀 주소를 저장을 했다가 그 복귀 주소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호출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복귀 주소가 필요한 거. 복귀 주소는 무조건 스택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도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이제 뭐 다 봤던 부분이고 전혀 이거 뭐야? 어디에서 나오지? 예 바로 1번 선택정렬. 이거는 이제 뒤쪽에 가면 알고리즘 관련해서 등장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정렬과 관련된 알고리즘이고 정렬 중에서도 물론 이런 스택이라든지 여러 자료구조 저장구조를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선택정렬이라는 거 할 때는 아직 안 배우셨지만 스택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진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1번에 대한 거 거리가 먼 것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료구조에 대한 설명. 이거는 좀 뭉퉁그려서 이제 같이 좀 나왔죠?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Q는 비선형구조에 해당한다. Q는 지금까지 우리 계속 두 가지 크게 나눈 것 중에 뭐에 대해서만 학습하셨어요? 그쵸? 선형구조만 순차적으로 저장되는 선형구조만 학습을 하셨고 비선형구조 아직 학습을 안 하셨죠. 일단 종류 구분하는 부분에서 스택, Q, 대Q 그리고 리스트까지는 전체 큰 덩어리로 나눴을 때 선형구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됐었어요. 그쵸?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다 확인이 되시죠? 비선형구조라고 했으니까 Q는 parse in, parse out 처리에 해당한 질소구조 FIF 맞죠? 스택은 LIF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더라 이렇게 됐었고 스택은 서브루틴에 대한 호출 이게 이제 복귀 주소 저장하는 거죠. 인트럭트 처리 이것도 복귀 주소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식 계산, 후의식 표현 수식 계산에서 후의식 표현 수식 표기법, 폴리식 표기 이렇게 나왔었는데 수식에 대한 표기법 이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됐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문제 기존의 기출문제 최근까지도 계속 기출문제 형태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건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여러분 그쵸? 이미 이제 그러면 선형구조 관련되는 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아 나 이거 5점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출발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이미 이제 사실 설명을 해드린 건데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면요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데이터에 대한 삽입을 하고 혹은 삭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작업을 하는 부분은 순서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A노드와 B노드 사이에 새로운 노드 C를 삽입한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순서 기읒, 니은의 순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A노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B노드가 A노드 다음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A노드가 있고 B노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노드 C를 삽입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자 A노드와 B노드가 지금 A담에 B가 있는 그러면 B노드의 주소가 예를 들어 200번지 지점이다. 그러면 A노드의 링크필드는 B노드의 주소인 200번지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 얘를 찾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얘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노드를 그 사이에 삽입하고 싶다. 결국은 C라는 노드가 있고 얘를 여사에 끼워 넣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연결된 순차적인 순서대로 읽는다라고 과정한다면 접근한다라고 과정하면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냐면 A 다음에 C 다음에 B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 A, C, B 그래야 이제 중간에 삽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작업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첫 번째 삽입하려는 C노드의 링크필드 삽입하려는 C노드의 링크필드면 여기죠. 다음 데이터의 주소를 갖고 있는 부분 여기에는 현재 A노드의 링크필드 A노드의 링크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A노드의 링크필드에는 200이라는 B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죠. 이 값을 줘라. 그러면 얘가 200번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200번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C의 입장에서 누굴 찾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B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 B의 주소를 얻었으니까. 그 얘기죠. 지금 이제 이 기역번에서 설명하는 게 그거고요. 자,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계속 이어서 C의 선행노드가 될 A의 링크필드 즉 A의 링크필드 부분에는 누구의? C노드의 물리적인 주소. 자, C노드의 물리적인 주소가 예를 들어 400번지라고 가정할게요. C노드가 저장된 지점이. 그러면 C노드의 물리적인 주소인 400번지를 여기다 저장해라.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200번지가 더 이상 없고 200번지 대신에 400번지로 저장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 A의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 그쵸. C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400번지를 알고 있으니까. 400번지 찾아가면 C잖아요. 그죠?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 여기에서 어떤 연결된 링크가 끊어지는 거냐면 바로 A에서 B로 접근했던 이 링크 상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A는 400번지예요. 그러면 400번지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가 200번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0번지로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되어지는 연결 리스트 구조로 형성이 새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링크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죠. 정보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되셨죠? 이렇게 함으로써 A, C, B 이런 형태로 결국은 A, B 사이에 C가 들어간 형태죠. 이렇게 삽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이 상태 A, C, B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링크는 끊어진 형태가 됐던 거고요. 그러면 A, C, B 형태로 유지가 된 상태였는데 계속해서 A노드와 B노드 사이에 있는 C노드에 해당하는 걸 이번에는 삭제를 해보자. 지금 A, C, B 상태인데 C를 삭제를 하자 이거예요. 그럴 때는 C노드의 선행노드인 A노드의 링크필드에 C노드의 링크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B의 주소 정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A의 C의 선행노드는 A잖아요. 그런데 A는 후속으로 오는 C노드의 주소인 400번지를 링크필드로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얘가 무슨 얘기했냐면 C의 링크필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 정보를 얘한테 줘라. 선행노드인 C의 선행노드인 A한테 줘라.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얘가 바뀌어갖고 여기에 내가 400번지를 갖고 있는 상태로 바뀌었었는데 삽입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다시 얘가 갖고 있는 주소를 주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200으로 또 바뀌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C노드의 링크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B의 주소 정보를 저장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200번지를 알고 있으니까 200번지로 찾아가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B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나한테 접근했던 이 400번지로 오는 이 링크가 끊어진 상태네요. 그러니까 이 링크가 끊어진 상태에 400번지를 갖고 있는 노드가 없어요. 나 C는 400번지인데 400번지의 정보를 갖고 있는 노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끊어지면서 A에서 자연스럽게 B로 접근하는 즉 A 다음에 B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연결 리스트 구조가 바뀌더라. 그러면 얘가 끊어지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얘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이걸 가리키니까 C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C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C에서 B로 가는 정보를 갖고 있긴 한데 C로는 어떻게 와요? 올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결국은 C는 이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아예 인식이 안 되는 노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C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런 주소를 갖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C 자체가 인식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인식이 되죠. 연결 리스트에서. 그래서 A 다음에 B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에 끼어 있던 C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삭제를 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기출까지는 바뀐 개정 이후. 그전에는 이제 나왔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이 부분까지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이 이제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자료 구조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실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은 문제 내다가 조금 바꿔서 내볼까? 이제 스택 Q 이쪽을 좀 집중해서 내다가 조금 바꿔서 내볼까?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 리스트에서 삽입 삭제하는 거.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것도 문장으로 적어놔요. 그랬을 때 아 이 설명 맞는 거야.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문장하고 이 자체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형구조 관련되는 것들 모두 다 확인을 해보셨고 그 다음 크게 나누었을 때 두 번째 형태가 비선형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두 번째 형태인 비선형구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자료가 비연속적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비연속적으로 저장을 하는 그런 구조를 얘기한다. 종류로 쓰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거 딱 나오죠. 트리하고 그래프야. 비선형구조. 트리하고 그래프. 간단하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 트리에 대한 특징부터 내부 운영에 대한 건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트리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트리는 노드와 선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노드를 선분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고 이때 노드사이의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는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는 건 돌고 도는 관계. 돌고 도는 관계. 자 그래서 트리에 해당하는 거는요. 데이터가 들어가는 노드. 그 다음에 다음 데이터와 선분으로 연결.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연결 상황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돌고 도는 상황에 뭐가 생겨요? 사이클.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이클은 허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는 상하위가 있는 계층 구조. 계층 구조.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이런 경우 트리에 해당하는 거는 계층 구조에서 뭐 이렇게 직책을 나타낼 때 우리 회사에서 보면 제일 위에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계층 구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게 바로 트리에 해당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용어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요. 근노드다 라고 했을 때는 가장 뿌리가 돼. 뿌리근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뿌리가 되는 가장 상위에 있는 노드가 근노드. 그 다음 부노드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근노드로부터 나머지 노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요와 같은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부노드에 해당하는 거는 얘가 만약에 A부터 시작해서 B, C, D, E다. D의 부노드는 누구냐. 그러면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이전의 상위 레벨의 노드다. 그러니까 D의 부노드는 누구냐. 그러면 B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E의 부노드는 누구냐. 마찬가지로 B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F가 있어요. F의 부노드는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해야 돼요? F의 부노드는 나 위에 연결되어 있는 C가 되겠죠. B가 아니라. 그죠? 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에 해당하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자노드에 해당하는 이게 부노드고 우리 이제 페어런츠 그 다음에 자노드는 차일드 자식 노드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거꾸로 입장 자체를 거꾸로 가시면 돼요. B의 자노드는 B와 E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이 간선 선분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웃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C의 입장에서 자노드는 F죠. F 옆에 있는 애는 아니에요. 옆집 I예요. 그렇죠? 얘는 옆집 I. 자 그 다음에 제노드에 해당하는 거는 brother 형제거든요. 형제 형제 어렵지 않죠. 우리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형제니까 부모가 똑같은 노드 그들이 형제예요. 그래서 B 노드의 자노드는 D와 E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D와 E는 서로 형제 형제가 아니에요. 제노드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조상은 부노드뿐만 아니라 부모도 조상인데 그 위에 위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D의 입장에서 조상 노드 그러면 부모에 해당하는 B도 조상이지만 그 부모의 또 부모인 A도 조상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은 그 뿌리를 쭉 찾아서 올라갔을 때 그 전체 경로상에 있는 노드들이 조상 노드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용어에 대한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와요.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자손 노드는 조상 노드하고 또 반대로 가면 되죠. 어떤 한 조상 기준으로 조상 기준으로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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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는 자손들 그러니까 한 노드에서 하위 레벨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서 연결 경로상에 있는 모든 다 밑에가 다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단노드라고 해가지고 단노드는 영문에서 영문에서 터미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이제 영어까지 찝어드리는 거는 표현을 할 때 단노드 얘는 표현하는 게 단노드 그 다음에 단말 말이라는 표현까지 붙여서 단말 끝단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말노드 그 다음에 우리 가지가 있고 가지 끝에 낙엽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낙엽 떨어지면 낙엽이고 붙어있는 잎사귀 잎사귀 형태가 붙어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프 리프노드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면서 영어 표현에서는 터미널노드 이걸 그대로 또 쓰기도 하거든요. 단노드 터미널노드 단말노드 리프노드 다 같은 표현이에요. 맨 끝단에 붙어있는 애 이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그림을 보셨을 때 가지에 맨 끝단에 붙어있는 거 연결돼서 내 밑에 뭐가 있는 거 말고 내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노드가 어떤 거냐 라고 했을 때 D 아무것도 없죠. 내 밑에 E도 없죠. F도 내 밑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얘네들 D E F 요거 세개 노드는 단노드에 해당한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내부 노드다 내부에 존재한다 인터널 내부다 이거는 하나 이상의 자식이 있는 노드 그러면 결국은 단노드는 자식 노드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든 둘이든 아예 없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자식 노드가 아예 없는 단노드에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부 노드는 하나라도 자식이 있는 노드 그러면 내부 노드 그러면 지금 뭐 D E F를 뺀 나머지 노드 A B C는 모두 다 자식이 하나 이상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내부 노드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벨이라는 표현 레벨이라는 표현 얘는 근 노드로부터 특정 노드에 도달하는 경로 길이에 해당한다. 이때 보시면 레벨을 어떻게 붙이냐 하면 A에 해당하는 이 근 노드잖아요. A가 그죠. 이 근 노드의 레벨은 1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나보다 한 레벨 밑으로 내려가면 B하고 C에 해당하는 게 동등 레벨에 있는 거죠. 동등 위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B C에 해당한 레벨은 2레벨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레벨 밑으로 내려가면 D E F가 있는 이 부분의 레벨은 3레벨 이렇게 매겨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레벨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기피라고 했을 때 기피 기피는 근 노드로부터 특정 노드에 도달하기 위한 간선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근 노드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특정 노드 그러면 만약에 F라는 노드로 F라는 노드로 접근하기 위해서 간선을 몇 번 거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 노드로부터 그러면 간선이 하나 그 다음에 얘를 지나서 둘 그러고 나니까 F로 도달할 수 있죠.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깊이는 F 지금 이제 F노드의 입장에서 근 노드로부터 나한테 도달하기까지의 깊이는 특정 노드 F노드의 깊이는 2가 되는 거예요. 간선 두 개를 거쳐서 왔잖아요. 그쵸? 이거예요. 자 거기다가 그냥 깊이라고 한 게 아니라 트리 라는 말을 붙여서 트리의 깊이라고 했어요. 트리의 깊이라는 거는 특정 노드를 가리킨 게 아니라 근 노드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간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하나가 노드가 더 있다고 가정할게요. G라는 노드가 여기 하나 더 붙었어요. 그리고 이때 트리의 깊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A부터 그러니까 근 노드 A부터 출발을 해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있는 G 얘에 도달할 때까지 간선을 몇 개 지나야 되느냐 하나 둘 세 개를 지나야 되죠. 그래야지만 가장 높은 G까지 가죠. 그러면 이제 트리의 깊이라고 했을 때는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레벨 깊이 뭐 트리의 깊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실 게 특정 노드의 깊이를 물어보는지 아니면 트리 자체 트리 자체 트리의 라는 말이 붙이면 트리 자체 가장 깊은 곳까지의 깊이를 물어보는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또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찻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찻수 이때 찻수도요 영어 표현으로 역시 많이 나오거든요. 디그리 디그리 이렇게 해서 디그리 이렇게 한글로 써놓기도 해요. 영어로 써놓기도 하고 혹은 이제 찻수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얘는 한 노드에 연결된 직계가지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B의 입장에서 B 노드의 찻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예요. B 노드에서 자식 노드가 몇 개냐 자식 노드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는 직계가지 이거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B 노드 입장에서는요 나는 하나 둘 차수가 2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D의 입장에서 볼까요? D D의 입장에서는 차수가 그쵸 이렇게 연결된 게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1 그러면 E의 입장에서는 연결된 차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차수가 0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특정 노드의 차수라는 건 나를 기준으로 내 아래쪽으로 연결된 직계 그러니까 바로 탁 연결된 직계가지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이제 해당 특정 노드의 차수다 이렇게 가고요. 자 차수에서도 트리의 라는 말을 붙여서 차수 아까 앞에서 트리의 깊이가 있었잖아요. 그냥 깊이가 있었고 얘도 마찬가지 트리의 차수라고 하면 여기 전체 트리를 놓고 보셨을 때 각 노드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두 개짜리 두 개짜리 한 개짜리 그리고 없는 거 제일 큰 게 두 개짜리죠. 그러면 이 트리 자체의 차수는 트리의 차수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세 개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게 3이죠. 그러면 해당 트리의 차수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서브 트리라고 했을 때는 특정 노드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트리 만약에 여기에서 연결고리를 여기서 끊었다. 그러면 이만큼 이만큼의 서브 트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B를 중심으로 한 D E G로 연결되는 트리 그러니까 부속된 트리의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해서 서브 트리 그러면 이제 A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부 부분 안을 나타내는 트리 서브 트리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해 두시는데 여러분 외우셨죠? 크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금방 외우셨을 것 같아요. 바로 문자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 문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니까 다음 트리의 차수와 단말 로드의 개수는 바로 물어보네요. 트리의 차수 그러면 뻗어나가는 가지 중에 제일 개수가 많은 거 지금 보니까 두 개짜리 두 개짜리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개짜리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제일 많은 게 2인 거잖아요. 두 개짜리 그러면 트리의 특정 노드가 아닌 트리 자체의 차수에 대한 거니까 가장 큰 거 트리의 차수 제일 큰 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4라고 표현한 1, 3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단말 로드 얘기했어요. 단말 로드 터미널 로드 단로드 리프 로드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단말 로드 자식 로드가 없는 로드가 몇 개냐 자식 로드 없는 애가 누구예요? D 밑에 아무것도 없죠. G도 아무것도 없고요. H도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내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걸 찾는 거예요. F도 아무것도 없어요. 몇 개예요? 개수로는 4개가 됐죠. 그래서 단말 로드의 개수는 4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정답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다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또 한 번 보시죠. 트리의 차수는 또 이렇게 물었어요. 차수 많이 물어보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실 게 특정 노드에 대한 차수를 묻는 건지 아니면 트리의 라고 하고 있는지 만약에 여기서 C노드의 차수는 이렇게 물으면 특정 노드 C를 지목한 거잖아요. 그러면 C를 중심으로 한 차수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1이 정답인 거예요. 그쵸? 특정 노드를 지목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트리의 차수라고 했으니까 전체 차수 중에 제일 큰 거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체 차수 2개짜리 있고 1개짜리 있고 여기 보니까 3개짜리 있네요. 그쵸? 직계로 연결되는 게 그러면 2개짜리 1개짜리 해서 제일 큰 게 여기는 3개짜리잖아요. 그쵸? 이러면 트리의 차수는 3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또 보시면 그래프에 특수한 형태로 노드와 선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앞에서 많이 본 내용이 나오죠? 노드와 선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점 사이에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사이클 돌고 도는 관계가 형성 안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료 사이의 관계성이 계층 형식 여기 이제 다 나왔죠. 노드하고 선분이다. 사이클에 대한 형성 안 돼 계층 형식으로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는 비선형 구조에 대한 자료 구조는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거예요? 정답 바로 나오죠? 바로 트리 이렇게 정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벌써 5점 확보 그래서 선형 구조에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비선형 구조에서 또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느 한쪽에서 한 번에 하나만 나와라 이런 법은 없거든요. 해당 영역에서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시점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반드시 영역마다 하나씩만 내십시오 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면 선형에서 하나 비선형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면 벌써 거기서 이미 두 개 맞으면 10점 확보해요. 어렵지 않은 범위에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좀 생소했는데 보니까 문제 굉장히 풀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점수 맞기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조금 생소해서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비선형 구조에서 지금 트리 관련되는 문제들 또 한 번 확인을 해보셨고요. 지금 보신 거는 용어들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운영과 관련되는 게 나와요. 이거 설명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한 번 볼게요. 먼저 운영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트리를 여러 가지 차수에 대한 것 중에서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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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면 이진 이진 트리는 차수가 가장 많아야 이다. 그래서 차수가 이 이하인 트리에 대한 거를 이진 트리라고 한다. 이거를 말하는 거요. 최대의 뻗쳐나가는 가지가 두 개인 거. 그러니까 세 개짜리 네 개짜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없거나 최대 두 개인 거. 이게 바로 이진 트리예요. 이진 이진 트리를 종류를 또 나눠 놨거든요. 먼저 포화 이진 트리다. 포화라는 표현 자체가 풀. 어떤 의미예요? 꽉 찼다. 이런 느낌 드시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라고 요거를 이제 꽉 차있는 트리인데 요거를 논리적인 구조를 또 어떤 형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 보셔요? 트리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우리 이제 높이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죠? 근노드부터 가장 마지막 지점까지 자, 트리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의 개수가 항상 요거 항상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의 개수가 2의 H 플러스 1승 빼기 1 개만큼 갖추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림 그려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진 트리를 제가 지금 그리 드리는 거는 포화 이진 트리. 그러니까 완전히 꽉 차야 돼요. 꽉 차는 형태의 포화 이진 트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근노드로부터 출발을 해서 최대 차수가 두 개 이상은 절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꽉꽉 채웠어요. 언젠가는 끝나야 되니까 마지막 리프 노드는 자식 노드가 없는 채로 언젠가는 끝나긴 끝나야겠죠? 그렇지만 그 윗부분에서 채워진 자식 노드의 가짓수는 다 무조건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포화 이진 트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두 개 두 개씩 잘 채워져 있는데 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랩에서 딱 단노드가 딱 끝나야 돼요. 채워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와줘야 돼요. 이런 상태가 포화 이진 트리거든요. 이걸 말하는데 이걸 논리적인 구조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높이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을 하셨냐면 여기가 근노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단말로드 완전히 맨 끝단에 있는 단말로드 여기까지가 말 그대로 이거를 측정한 게 트리의 높이거든요. 근데 그 높이라는 거는 당연히 가지수 어디까지 짙게 가지고 뻗쳐나와서 마지막에 도달하느냐 이걸로 따진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근노드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리프노드 여기 도달하기까지 한 번, 두 번 두 번의 경로를 통해서 여기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리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트리의 높이를 h라고 하겠다. 이렇게 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h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때 트리를 구성하는 노드의 개수 지금 포화 이진 트리 상태에서는 노드의 개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2에 h 플러스 1승에 빼기 1 개만큼 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수식에다가 대입을 그러면 한 번 해볼게요. 2에 지금 h가 2죠. 그러면 2 플러스 1승 그리고 빼기 1 이거예요. 계산을 하시면요. 그러면 얘는 2에 3승인 거잖아요. 2에 3승이면 계산을 2를 3번 곱해라. 2 곱하기 3이 아니라 2를 3번 곱하는 게 2의 3승이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8에서 이거 계산하면 8이 나오고요. 그죠? 8에서 빼기 1을 해라. 1개 빼라. 그러면 7이 나오죠. 계산. 수치적으로. 그죠? 7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개수를 한 번 세보세요. 노드 개수 1 2 3 4 5 6 7개 맞잖아요. 이 얘기예요. 어때요? 딱 들어맞죠? 논리적인 구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문장이 나왔을 때 포화이진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 맞는지 구분이 가능하시도록 변별을 하실 수 있도록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수식을 다르게 바꾸거나 막 이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2의 h 승 빼기 1이다. 혹은 h 승 빼기 1의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하면 바꿔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서 이거를 이해하시면서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시면 훨씬 더 안 잊어버리고 이해하기 편하죠. 자. 그리고 단노드를 이게 이제 이거는 이 구조 자체를 그대로 설명해서 단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두 개의 자식 노드 그렇죠? 단노드가 얘네들인데 이 단노드를 뺀 나머지 자식 노드는 무조건 두 개 한 개짜리의 자식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미의 레벨 i에서 가질 수 있는 노드의 총 개수는 요것도 같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미의 레벨 i 이미의 레벨 i면 만약에 지금 레벨 자 레벨은 금노드가 1레벨부터 출발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2레벨 두 번째 레벨 그 밑에가 또 내려가면 세 번째 레벨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세 번째 레벨로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레벨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미의 레벨 i i 이 i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3으로 하면 i가 3이라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 그죠? 그러면 이때 레벨 i에서 가질 수 있는 노드의 총 개수는 뭐라 그랬냐면 2의 i 마이너스 1승 게 그러면 역시 여기에서도 수식에다가 한번 넣어보시면 2의 3레벨이니까 3 마이너스 1승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3 마이너스 1이니까 2잖아요. 2의 2승 이 말이죠. 2의 2승이면 1을 두 번 곱하니까 얼마? 계산상으로 4가 나오죠. 4개 그러면 지금 이 3레벨의 노드의 개수를 세보시면 하나 둘 셋 4개 4개 맞잖아요. 3레벨의 노드의 총 개수는 4개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나머지 레벨도 해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계산하면 2개 나와야 되겠죠? 1레벨은 계산하면 1개 나오겠죠? 이 얘기해요. 되셨나요? 이겁니다. 1레벨 하나 나오는 거는 i 대신에 1을 넣으면 2의 1 마이너스 1승 1 마이너스 1승이면 0이잖아요. 그럼 2의 0승인데 2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무조건 뭐다? 1이다. 모든 수의 0승은 1이거든요. 그래서 1개 1개 맞잖아요. 1개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되 지금처럼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또 암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왔을 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게 구별이 가능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포화이진트리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포화이진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완전 이진트리다 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포화이진트리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조금만 변화를 주시면 그 다음은 바로바로 이해되시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완전 이진트리는 트리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H-1 레벨까지는 포화이진트리로 채워져 있고 레벨 H에서는 왼쪽부터 노드가 채워져 있는 형태다. 무슨 얘기냐면 금노드로부터 쭉 이렇게 채워진 거는 포화이진트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자, 특정 레벨 지금 여기에서 이 얘기에요. 지금 1레벨 2레벨 3레벨까지 있는데 2레벨까지는 잘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제 3레벨에서는 왼쪽부터 채워지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비어진 상태 여기는 없는 상태다. 요 정도까지가 완전 이진트리 물론 어,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없어도 되나? 그렇죠. 왼쪽부터 채워진 형태에서 완전 이진트리 근데 이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보세요. 여기까지 잘 채워져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왼쪽부터 왼쪽부터 노드가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데 여기가 갑자기 채워져요. 아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왼쪽부터 채워서 오른쪽이 없는 건 괜찮아요. 오른쪽이 없는 건 괜찮아요. 이런 상태가 완전 이진트리에 해당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포화 이진트리에서 단노드를 오른쪽부터 제거하면 그쵸. 거꾸로 얘기하면 포화 이진트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오른쪽부터 제거해라. 제거해서 일부가 없어진 상태가 되면 완전 이진트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편향 이진트리 라고 했을 때는 편향 한쪽 방향으로 편중 편향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잘 갔잖아요. 근데 편향은 아예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 이렇게 아니면 얘는 편향은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한쪽으로 계속 얘는 오른쪽으로 밖에 연결이 안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됐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 이진트리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진트리에 대한 개념에서 포화 이진트리 그 다음에 완전 이진트리 그리고 편향 이진트리 아, 이때요. 포화 이진트리에 해당하는 거 이제 꽉 채워진 거 이 부분을 종종 아예 완전히 채워진 정이진트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완전이잖아요. 전 정이 아니라 완전 그죠? 완전 전 이진트리고 얘는 정 정 포화 이진트리는 정 이진트리 라고 종종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전 이진트리 정 이진트리 헷갈리지 마시라고 용어적으로 물론 대부분은 포화라는 말을 흔히 많이 쓰고요. 얘는 완전이라는 표현 그대로를 많이 씁니다만 혹여나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제 요게 같은 의미고 완전은 또 완전 이진트리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편향 이진트리에 해당하는 것도요. 편향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얘를 한쪽 반이 사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얘를 사향 사향 이진트리 같은 거예요. 편향 사향 네. 이렇게 이제 용어 구분은 해두시면 되고 아까 이제 특징 특히 포화 이진트리에서 특징 부분 있었죠? 특히 잘 좀 주의깊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트리 구조의 기본적인 용어 여러분 이제 문제까지 풀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진트리로 넘어오면서 이제 운영과 관련되는 거 이제 나오면서 이진트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진트리의 개념부터 해서 먼저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트리 구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예. 운영과 관련되는 거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